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당신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늘 요셉처럼 고난이 좀 와도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주신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이 성경책을 통해서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꼭 기도의 야성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음이 나와 씨름하는 거다 이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가을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는 애 오주 천장의 주의 너 내 맘은 꾸려 내려놓고 나에게 부르짖음이 나와 씨름하는 거다 감사합니다